아우 아우 집어라 지랄 연병들이라고 앉아있는데 아니 그 와중에 그냥 모의쌍 똥을 처맞이고 그냥 아유 따뜻하더라고 아우 이 년놈들이 그냥 온몸에 그냥 초콜릿을 발라가지고 푸루우 이러간 거 아니야 꼰돈 몇 개 세 개요 이거 불륜 부부끼린 절대 이렇게 못 놀아 호텔에 시계를 놔두고 간 불륜 커플 가영과 병호 혹시 고객님 스마트워치 분실하지 않으셨나요? 가영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내고 남편을 출동시킵니다 그리고 불륜의 현장을 잡아내죠 선물을 받았지만 집에 가지고 갈 수 없는 병호 어쩌다 유부남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런 상처를 받는 걸까요?